송글씨의 모든거 겟리튜브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어제 한가람 문구에 다녀왔어요. 그래서 문구 쇼핑을 했는데 문구 쇼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리뷰할 팬들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올리카 모나미 올리카 만년필 인데요. 사실 이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프레피라는 만년필이 필요합니다. 제가 프레피 만년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실 10만원대 라미 만년필보다 프레피 만년필을 더 좋아해요. 그래서 외국에서는 일회용 만년필의 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팬이긴 한데 이건 일본제품이라 사실은 일본제품을 조금 안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모니카 올리카를 대체 상품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프레피가 나와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올리카는 제가 안 써봤어요. 그래서 이거 이번에 사봤고 이거를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비교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아마도 다음에 이제 포스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연필계의 또 이제 아주 슈퍼스타죠. 블랙윙 팔로미너입니다. 연필 필기감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줄 연필입니다. 이것도 지금 매트와 펄 두개 구입해 왔구요. 그 다음은 파일럿의 주스업이라는 팬입니다. 파일럿 제품은 제가 많지 않은데 파일럿은 하이테크로 상당히 유명하죠. 파일럿의 상당히 유명한 팬은 바로 이 하이테크 C팬입니다. 하이테크 C팬을 비롯해서 주스업이 인기가 좋은데요. 0.3, 0.4, 0.5 데리고 왔습니다. 이것도 역시 리뷰가 들어갈게요. 사라사 시리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고 제일 자주 쓰는 것은 이 스탠다드와 클립을 자주 사용합니다. 스탠다드와 사라사 클립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사 드라이와 아주 빨리만 마른다는 드라이 그 다음에 사라사 스터디를 가져왔습니다. 스터디는 잉크가 언제 눈금이 있어요. 잉크가 얼마 정도 떨어져는지 눈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스터디입니다. 국내 제품을 제가 일부러 디스 하진 않습니다. 국내 제품은 카피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공들여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다 그렇진 않습니다. 이제 동아 미피 펜은 외국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펜입니다.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봤고 상당히 좀 아동틱하고 디자인이 별로지만 이번에 한번 써보면서 리뷰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아 미피 펜입니다. 역시나 모나미 펜인데요. 모나미는 뭐 똥이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. 빌리언셀러. 그렇죠. 국민 펜입니다. 모나미 153인데 요즘에 이렇게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사봤고 누군가가 유튜브 제가 켈리튜브에서 누군 어떤 구독자분이 153 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? 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기억이 나서 153을 구입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로디아 패드입니다. 저는 사실 지금 무지, 편지지, 내 손에 켈리 등 종이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 계속 로디아를 쓰고 있었어요. 로디아를 계속 쓰고 싶지만 쓸 수 없었던 이유가 구하기가 조금 힘들고 가격이 좀 나간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. 예전에 뭐 글보문고 갈 때마다 한두 개씩 사왔는데 가격이... 뭐 사실 노트가 그 정도 가격을 하죠. 그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노트들은 다 그 정도의 가격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또 이제 로디아 패드를 가져왔습니다. 사이즈도 여러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요즘 라인을 많이 써요.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리뷰할 필기 도구를 제가 구입해왔고요. 제가 제 돈으로 직접 산 거고 생일이어서 아내가 또 구입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